이태리 장인의 예술혼을 담은 브랜드 이제 대한민국에서 만난다. 스크로어 스톤 냄비 흙과 돌로 만든 자연주의 냄비 1250도의 고온에서 구워 만든 매열 도자기 냄비로 원적이선이 방출되어 짧은 시간 속까지 골고루 잘 익고 열 보존 요리 우수에 요리하기 편하고 먹는 내내 잘 식지 않아 오래오래 따뜻하게 고통이? NO! 스크래치 걱정? NO! 냄새 색배임 걱정? NO! 고품격 스톤 냄비 셀프 베이스팅 기술로 재료 자체의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도와 요리의 맛과 영향을 더욱 풍부하게 어디든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과 내구성까지 가장 많이 쓰이는 활용도 높은 3가지 사이즈의 컬러 냄비 여기에 북아프리카 모로코 전통조리비고 타진 냄비까지 더! 먹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이젠 맛과 멋을 모두 살려주는 스크로어 스톤 냄비로 멋스러운 식탁을 차려보세요 스크래치